안녕하세요. 작전장교 김대희입니다. 자, 이 험난한 주식장, 우리 선배님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보좌하겠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저녁 늦은 시간에 이 네이처셀을 가져왔는데요. 네이처셀, 제가 항상 장중의 영상을 드리면서 실시간 대응들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전에 좀 급하게 올려드리다 보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이 부분 제대로 좀 제가 이 네이처셀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 선배님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좀 제가 너무 급한 것 같아서 오늘 좀 찬찬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좀 늦게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네이처셀, 오늘 종가 5.17% 상승한 17,100원을 도달하면서 일단 52조 최고가를 일단 경신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요. 제가 네이처셀을 이날, 22일날이죠. 자, 이 영상을 드렸던, 해당 영상을 드렸던 22일부터 사실 눌리목자리, 즉 플러스 14%권 위 올라다 위 꼬리를 한번 쭉 달고 내려와셨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정확히는 뭐 12% 때부터는 하겠는데 러프하게 14% 때부터 선배님들 영상 드리면서 네이처셀은 사실 대단한 스토리, 대단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세력주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스토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또 제가 15년 동안 애널리스트 하면서 우리 선배님들, 이 네이처셀만큼은 사실 이렇게 터져나갈 때 투자, 경고, 이런 거 무시하고 사실 올라가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해당 종목 분명히 고점에서 높은 자리에서 들어가신 분들도 상당히 아직까지 오랜 시간 동안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도 지금 현재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 조금은 두려울 수 있다.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 제가 이걸 애널리스트 시절인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봐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선배님들께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공감이 되거든요. 이러다가 사실 6만 8천원까지 돌파했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선배님들 네이처셀을 제대로 알고 계시고 제대로 알고 계셔야 크게 제대로 먹고 나올 수가 있다. 또는 예전에 혹시라도 오랫동안 갖고 있던 네이처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라도 분명히 평균 단가가 네이처셀 정말 높은 분들은 3만원대, 4만원대도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어떻게 제가 대응을 해야지만 반드시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자세히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여유 있게 한번 시청하겠습니다. 저 유튜버입니다. 저는요. 네이처셀 하면서 우리 동반거래하자 우리 세력으로 같이 움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당당하게 드리는 저는 무료입니다. 돈을 받고 하지 않아요. 다만 좋아요 있죠. 이 구독 이게 제 봉급이고요. 제 생명주의입니다. 15년 동안 애널리스트 하면서 축소도 많이 했겠죠. 하지만 지금 현금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선배님들 승리할 수 있게 제가 올인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구독 한번 꼭꼭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처셀 제가 투자 경고지정 기사가 나왔어도 금일까지 밑골이 말아올리면 힘차게 달려내고 있습니다. 영상 들었던 것처럼 워낙에 강성세력주라 대응이 면밀한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날 이거 영상 들었을 때 3박 4일 코스로 제가 눌림목에서 벌써 53%째 수익 중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날이 벌써 28일이니까 어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어쨌습니까? 눌림목 주면서 굉장히 많이 뒤흔들었죠. 그렇다면 네이처셀 오늘 역시도 저는요. 강력하게 오전에 말씀드리면서 네이처셀 눌림목 줄 수 있다. 분명히 왜 투자 경고 나왔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올릴 때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배님. 네이처셀 아, 저기 있죠. 네이처셀 일단 전을 눌림목에서 매수하신 선배님들도 구초... 아, 죄송합니다. 지두판에 죄송합니다. 네이처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투경 영향으로 조금 쉬웠다가 하는 분위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오전에 매수하신 것보다 좀 기다리신다면 홀딩하시면 새로운 자리 도래시 제가 텔레고레가 문자로 안내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냐 홀딩하고 계셔라 여기서 쫄릴 자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네이처셀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 우리 예전 차트 한번 보고 갈게요. 49,200원이 중요한 게 아니죠. 바로 아, 6만 6,680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이처셀이요. 원래요. 장중에 워낙 저점에 있던 분들도 계시고 3,000원, 5,000원, 2,000원, 2,000원 이하에 계신 분들도 계셨어요. 하지만 이 세력들은 이미 다 이탈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6만 6,680원까지 동일, 지금 현재와 동일 재료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동일 재료로 갔었어요. 바로 조인트 스템. 이 동일 재료로 갔었는데 중요한 건 그래서 실제 아, 2만 5,000원대 자, 바로 이 자리죠. 죄송합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자, 이 자리죠. 자, 2만 5,000원대부터 해서 우리 4만원대 여기까지 들어가신 분들 사실 실제적으로 그분들도 굉장히 많이 수익권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실제.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에 강성세력 추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바로 악재를 돌발시키죠. 첫 번째 악재가 이 라정찬 라정찬 대표가 연구하고 있는 연구소에 검사들 검사들이 갑자기 급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게 뉴스에 정확히 7일 후에 나왔어요. 이거 정확합니다. 제가 옛날 기억이지만 똑똑히 기억하는 게 워낙에 크게 자리에서 물리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똑똑히 기억해요. 7일 후에 급습이 급습을 했는데 그때 바로 이게 라정찬 대표가 이 주가 주가 조작 혐의의 혐의로 일단은 주가 조작 혐의라는 부분이 만약에 이게 조금만 더 일찍 기사가 나왔더라면 사실 이 지금 고점에 들어갔던 선배님들 반드시 다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을 철저하게 기사를 봉쇄시키고 7일 이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라정찬 대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강성 세력들이 제일 잘 아는 게 바로 풍문 뉴스 찌라시 이런 것들로 굉장한 이런 세력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주가를 곤두박질 시키는데 어디까지 주가가 곤두박질 되냐 바로 이 자리까지 이 자리까지 5천원대까지 자체는 된다는 게 비슷한 세력들이 조금씩 조금씩 계속 이 바닥에서 매수세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면서 라정찬 대표가 무혐의 무죄로 방면이 돼요. 무죄 방면이 됩니다. 그러면서 라정찬 대표가 무죄 방면이 되는 그 하나가 라정찬 대표가 사실 이 조인트 스템 치료제에 대한 이 확신은 엄청났던 분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인트 스템이 다시금 각광을 받으면서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시 끌어올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면 자 이 이후로 자 조인트 스템이요 난항을 겪기 시작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난항을 겪은 게 자 대한민국에서 지금 줄기세포 관련해서 줄기세포 관련해서 치료제가 뭐가 있나요. 선배님들 없죠. 왜 말씀드리냐면 연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엔셀이라고요. 회사 이거 CGTCMO 즉 이 줄기세포 관련해서 줄기세포 관련해서 위탁 생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회사예요. 삼성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가에서 이 그 후원해서 삼성의료원에서 스피너프한 기업이죠. 그러니까 삼성의료원에서 떨어져 나온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줄기세포 관련해서 삼성과의 고질병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연구하던 기업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연구만 해서 지금 어떻게 하냐. 얀센이든지 해외의 글재기업들로 해서 이 줄기 줄기세포 그리고 세포나 바이러스 부분들을 양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걸 지금 실제적으로 약으로 제품으로 생산하지는 못했죠. 왜 아직까지 식품의약청에서는 줄기세포 관련해서 신양을 허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때 왜 이렇게 급등했었느냐. 바로 일본 후생성 있죠. 후생성에서는 이걸 오케이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팔아도 돼. 그래서 한국사람들이 일본으로 가서 이걸 맞고 와서 엄청나게 효과가 좋다라고 해서 급등을 했던 거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죄 방문되면서 이게 다시 급등을 했지만 한국에서는 허가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졌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는 달라졌죠.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자 지금 자 외국인들이 사거래일제 자 보이시죠. 외인들이요. 선배님들 지금 4일째 매수하고 기관이 금융투자가 연기금까지 이렇게 중간중간 매수를 한 이유는요. 이 줄기세법 관련해서 대한민국도 사실 지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자 요거는 우리 같이 한번 기사 살짝만 보고 올게요. 천천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철차 투자 경고 거래 정지 우려된다는데 이런 거 상관없이 제가 올라가는 건 방금 차트로 다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자 퇴행성 관절염 있지 않습니까. 이게 RMAT 이게 2016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21세기 치유법을 개정하면서 의학적으로 미충족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못 만들었던 거 혁신적으로 재생의학 치료제가 나오면 이거를 RMAT 라고 해서 혁신적인 재생의학 치료제다. 이걸 도입을 하면서 이게 RMAT가 선정이 되면 신속허가를 해주는 일정의 패스트트랙이 지정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엄청난 반응을 한 거예요. 왜 일본에서도 아직까지도 네이처셀 관련해서 매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매출이 굉장히 우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식품무색청에도 움직일 수밖에 없게 지금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런 스토리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 선배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네이처셀 사실 이렇게 첫날 급등하고 있는데요.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서 이거 네이처셀 간다? 이렇게 제대로 말씀 못 드려요. 잘못해서 떨어지면요. 그대로 엄청난 욕을 먹겠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끝까지 부여잡고 우리 선배님들 오늘도 견디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 이런 재료 속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네이처셀을 한 번 흐름 타기 시작하면 멈추지 못 않아요. 거래가 1회에 있어서 거래가 정지되는 한이 있더라도 투경 속에서 끝까지 상앗가 치고 올라가는 게 바로 네이처셀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거래 속에서 이 세력들 제가 왜 우리가 세력처럼 함께 움직이자고 말씀을 드렸라고 하냐면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풍문이나 이슈로 빼는 종목도 사실 네이처셀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움직임 속의 선배님들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세력들은 창구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걸 면밀하게 선배님들이 보셔야 되는데 우리 선배님들이 이걸 혼자서 이걸 진행하시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네이처셀을 보유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고점에 가신 분들 사실 지금 최적 타임에서 추가 매수 사실 하고 싶었을 겁니다. 저는요 전해를 눌림목에서 선배님들 있지 않습니까 지투파로 한다 이 네이처셀을 제가 22일날 첫 번째 눌림목에서 한 번 더 추가 매수 자리를 드렸는데요. 저는 지금도 이 세력들을 한 번씩 다시 더 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고점에 물려계신 선배님들은요 이 작전장교 김대희가 정확한 자리에서 제가 타점 어떤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타점 정확히 잡아드릴 거고요. 저점에서 혹시라도 네이처셀에 관심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이거 아주 최고가 매도 전략 제가 직접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은요 패스트트랙이 선정되면 사실 허가까지 나오는 기간이요 두 달 이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뒤흔들겠지만 사실 주가는 말도 안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좋은 자리에서 네이처셀 동반으로 같이 세력적으로 움직이자 이거예요. 저희 지금 이 구독자 수가 5만 4천명 정도 되죠. 그렇다면 제 네이처셀을 올리면 조회수 아직 얼마 안 나옵니다. 그만큼 선배님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셔야 돼요. 많은 네이처셀 가지신 분들이 보시려면 선배님 이걸 눌러주셔야 사실 이 영상이 지속시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채널에 추천 추천 채널 추천으로 등록 유튜브에서 이 네이처셀 영상을 추천으로 등록을 해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좋아요 수입니다. 구독자 수가. 이걸 같이 늘려주시면 많은 분들이 봐서 우리 처음 지금은요. 100명이 하면 어떻고요. 1000명이 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1만 명 2만 명이 함께해서 좋은 자리에서 우리도 맨날 세력들한테 털리지 말고요. 좋은 자리에서 우리도 쫙 매수해가지고 한번 올라갈 때 같이 한번 축제 분위기 만들면 얼마나 서로 해피한 일이겠습니까. 선배님들 충분히 그렇게 가능한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옛날 히스토리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같이 나는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이렇게 다 같이 받아서 한번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 무료입니다. 제가 돈을 받으면 이런 세력이란 말을 꺼내면 안 돼요. 저는 무료입니다. 대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문자로 필승 문자 주시면요. 제가 해당 방에 해당 방에 초대를 무료로 제가 링크 드려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배가 좀 있으신 선배님들이나 직장생활 또는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텔레그램을 안 해보셨거나 또는 실시간으로 올라가 다음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제가 실시간 대응원들을 다 여기서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는 네이처셀 차트나 시왕 이거에 대한 대응 전략과 타점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죠. 이거에 대한 대응 전략 모로지 문자로만 받고 싶다. 모든 대응을 문자로만 문자로만 받고 싶으신 분들은 010-8674-8706 있죠. 이쪽으로 문자로 라정찬 라정찬 대표 이제는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얼마나 또 옥사리아나 고생했습니까. 라정찬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십시오. 제가 내일부터 이걸 저녁에 늦게 보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부터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제가 실시간으로 이런 대응 전략 드릴 거고요. 영상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분명히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모자라도 세력적으로 이렇게 필승 문자 주셔서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나는 문자로밖에 대응 안 되셔서 라정찬이라고 보내셔서 문자 대응 받으시는 분들 언젠가는 다 같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굉장히 크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늦은 시간 제가 영상 길게 안 찍고요. 미국 시장 보면서 내일 또 한 번 말씀을 드릴 텐데 내일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자리가 오게 됩니다. 내일 자리에서 보게 되면 단기 차트로 보면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 하지만 예전에 선배님을 가지고 계신 선배님은 어떻습니까? 얘는 원래 이래 다 알고 계시죠?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지금 네이처셀의 장점은요 공무에도 누적 수량들이 거의 없어요. 거기에다가 아시겠지만 신용 공휴일도 굉장히 낮은 종목입니다. 특정까지 먹었는데 증거금 100%까지도 올라가 증거금 100%가 됐으니까 이런 것까지 고민 없겠죠.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세력들 움직임을 잘 보면 정말 인생을 또 한 번 바꿀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배님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 작전장격 김대희가 열심히 보잘할 테니까 한 번 끝까지 네이처셀에 승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들 네이처셀 감사하고요. 내일도 오늘도 반드시 선배님 승리하도록 보필하겠습니다. 필승입니다.